슬라이! 뭐라고 찍었는데 오늘은 주제는 뭐예요? 저의 지갑 지갑 안에 뭐 있어? 총 종교통도 있고 근데 저가 지금 1분인데 1분은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는데 찍혀놓은 거 카메라가 뭐예요? 이거를 찍혔어요 요즘 평소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거 옛날에 가는 거 카메라예요 이거 찍으면 약간 좀 옛날 가는 느낌이 나요 세번째는 오 제가 이 팬들은 얘도 물어봤는데 항상 대답해요 없는데 어떤지 몰라요 제가 그냥 아무리 알아요 이거 제가 평소 쓰는 형이에요 형 숙배대에서 평소 꼭 쓰는 거 제가 조개 사는데 하나는 교대한테 줬어요 그리고 핸드폰 두개 사는데 하나는 진짜? 진짜? 오오 이거 제가 핑투 쓰는 거 왜 쓰는지 약간 커버 좀 잘해요 빈막에 빈막에 왜냐면 제가 밤에 찍고 이거 깃고 또 핸드폰 찍고 유튜브까지 예민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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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쪽 이거 잘할 수 없어요 이거 꼭 필요해요 안야 이거 안야는 일본 블런드인데 근데 되게 좋은데 제가 눈 희미가 좋아하는 비밀이 선크림이에요 일단은 나 샀어 이거 이거는 케이든 스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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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알아요 절대 알아요 이 크림은 약간 좀 어떻게 단어 말할 수 있으면 단어 말할 수 있으면 맞는 맞는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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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 하기 잘하는 평소에 스킨케일 끝나고 안전 뭔가 좀 좋은 빨간색 이런거 다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몰라 너무 몰랐어 이 순간이 진짜 필요해요 슬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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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모기야 숙소할 때 목이 진짜 많아요 아 페이스맥 페이스맥 맞아 페이스맥 진짜 필요해요 핸드크림 있어 핸드크림 진짜 필요해 쏘이 형 나한테 줬어 이거 반지 핑크가 너무 귀여워서 약간 케이든아 오케이 여러분 이 반지에 밀어 저랑 케이든아 왓지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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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음에 우리도 새로운 재밌는거 있으면서도 너한테 보여줘요 반지 분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